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동영상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녹화해 놓은 거, 그걸 몇 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아예 지금 녹화해 놓은 것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다시 또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주풀이를 한번 해보죠. 예제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남자 사주입니다. 남자 사주고 사주풀이 이렇게 이름 해놓고 이 사람은 개축련이죠. 개, 축, 개축, 축이. 여기 첫 번째 있네요. 개축련, 그 다음에 임술, 임술월입니다. 임술,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병술, 병술, 그리고 갑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쳐보니까 음력으로 1973년 9월 22일 날 태어난 사람이죠. 45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본 뼈대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가지 말고 우선 뼈대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둥이라든지 뼈대를 안 잡고 이제 뭐 다른 걸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사주가 이제 중국 나무가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막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면 지도를 보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위치죠. 자기 위치, 현재의 위치. 그걸 알아야지 동쪽으로 갈지 북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남쪽으로 갈지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볼 때는 뼈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뼈대는 도대체 뭐냐? 오늘 그 뼈대 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주에 여기에 자기 일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정관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정관이죠. 그 다음 임이 편관이 있죠. 옆에 편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육신을 일단 한번 싹 훑어봅니다. 그 다음 이제 십이운성 보니까 묘양제왕 이렇게 십이운성이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대충 여러분들이 사주를 한번 윤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이제 살을 봐도 되죠. 여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보니까 좀 특이 있는 게 백호 여기도 백호 여기도 백호 과숙 양인 이제 이런 살들이 되게 전부 센 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으로 따지면 좀 강한 분 평소에는 이렇게 조용하시다가 이제 한번 화가 났다. 이러면 이제 막 내버리는 이런 살들이죠. 여러분들이 이 살 해봤자 저번에 저희들이 이 북극성 프로그램 임대하신 분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100시간 USB로 100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재도 드렸죠. 이 교재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신살편 해가지고 이제 한 3, 40가지 정도 살이 설명이 돼 있어요. 책에도 돼 있고 그리고 동영상으로도 12시간 살 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살은 원래 수백 가지예요. 수백 가지인데 그중에서 좀 적중률이 한 60% 넘어가는 것만 실제 여기다가 이제 저희들이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살을 공부해 놓으면 좋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들이 센 살이 이 밑에 뜯고 보니까 아 왜 이래 많아.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놓으면 금방 나옵니다. 근데 백호가 도대체 뭐야 백호대살이 이러면 백호대살은 뭐 혈광지신이라고 하며 그 흉이 심하다하다 뭐 어쩌고 저쩌해가지고 이제 부부이별, 고독, 신병, 사고, 구술 전부 이건 성질 이제 자기 그 성질을 이제 스스로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거로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살이에요. 그런 게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이제 겹치게 되면 이제 그런 기질들이 한 번씩 드러난다. 뭐 이런 걸 이제 대충 한 번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 사람 대운이 어디 있는가 그걸 봐야 되죠. 자 그러면 다른 거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다 봐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현재 이 대운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에서 여기로 월지를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뭡니까? 신왕 대운이죠. 그럼 신왕 대운 하면 여기에 실제 적어놨습니다. 지금 여기 정사 정사 대운에 시신이 뭐고 귀신이 뭐고 여기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신왕 대운에는 식신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이 시신이 되죠. 그리고 저기 귀신은 내가 신왕인데 인수 편인 엄마 저 먹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내가 내 혼자서 또 뭐든 다 할 수 있는데 비경급제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비경급제는 귀신 여기 딱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 여기서 여기서 해가지고 내 지지를 보니까 이런 정사 대운에서는 이런 시신 귀신이 나타난다. 이미 뭐 딱 결정이 났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거는 이 대운이 43살부터 53살까지 여기 43살부터 52살 여기까지죠. 이 대운이 이 대운 안에 이런 육신들이 나타나게 되면 시신과 귀신이 결정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3살의 인수편인 비경급제 이거는 뭡니까? 이거 나타난 거는 전부 지신이죠. 그럼 이 해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그냥 일단은 뼈대를 잡아야 됩니다. 뭐가 안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든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 생각 많이 하고 복잡하게 만든다고 아주 잘 보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보는 걸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살부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은 어떻게 되죠? 좋은 운이죠. 좋은 운. 그 다음에 인수편이 나타나는 거는 귀신, 나쁜 운이죠. 이렇게 빼대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운이 좋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46, 47에 특히 47에 상관이 나타났을 때 이거 분명히 시신인데 왜 이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꼬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리고 46에도 식신이 나타나가지고 분명히 좋아야 되는데 왜 이때 꼬였다. 나는 일이 잘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 살부칠 때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굳이 하나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상관이 비록 좋다 그래도 상관, 정관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난리부시가 나죠. 운에서 상관, 정관 부딪히면 난리부시 나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은 기본 뼈대는 좋다, 나쁘다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볼 때 정관, 상관 부딪히면 난리부시 나요. 그래서 이 해에는 조금 시끄러웠다. 그 다음에 어? 식시는 건 부딪히는 거 없는데 왜 그러니? 식신하고 편인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죠? 도시라고 그랬죠. 밥 먹으려고 하는데 밥상 누가 엎어부리는 거예요. 도시 그래서 뭐가 좀 잘되라 하다가 말고 잘되라야 돼 말고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일단은 뼈대 잡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월별문을 하는 거죠. 월별문 그러면 여기에 어? 이 코치 아프네요. 자 잠깐만요. 저를 좀 더 작게 하겠습니다. 자 월별문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1년운 볼 때 1년운 볼 때 어디에 기준점을 잡았습니까? 여기에 이 사람이 대운 여기 기준점을 잡았고 이거의 해 이 10년의 해는 이 안에 쫙 나타난다 했죠. 그럼 여기에서 나타나는 육신 이거는 희신 귀신이 딱 그냥 바로 정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를 따질 때는 그거는 두 번째 문의다. 일단은 무조건 딱 정해버리는 거죠. 단순하게 단순하게 그게 용기입니다. 막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오만 것 때문에 다 생각하다 보면 사지 못 봐요. 그래서 일단은 딱 잡고 그 다음 나머지 두 번째 생각하면 되고 월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월 이것도 결국 이 대운 지지 내가 여기서부터 딱 대운 지지에서 시신 귀신이 결정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버리면 월도 보통은 이렇게 쫙 나타나는데 이 월도 가만히 보면 결국 일정한 법칙에 나타납니다. 인수피닌 비경급제 식상 재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식상 재관은 지금 신앙 대운이니까 신앙 대운에는 해 월 싹 다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다 결정나는 거예요. 이쪽이 조회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결정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식상 재관 이건 좋다 희신이죠. 인수피닌 비경급제 희신이 또 식상 재관 희신이 이런 식으로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뼈대 잡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세세하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따져주면 됩니다. 그거 따질 때는 아까 정관상관 부딪히는 거 식신과 편인해가 토식되는 거 또 여기 축 요사주 같은 경우에는 축술이 있으니까 미만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축술미 형살되죠. 삼형살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술이 있으니까 인 나타나면 뭐죠? 인오술 화국이 또 형성이 되죠. 그런 거는 뒤에 살붙일 때 하는 거예요. 자 결론 전체 요점정리를 하겠습니다. 1년 운세를 보는 거는 다른 거 없다. 뭐로 보느냐 네 요거를 가지고 월 대운 지지 현재 어떤 지지에 와이너냐 따라가지고 시신기신이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그 시신기신은 여기에 사실은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언제까지 영향을 받느냐 요 대운이 43살부터 53살까지죠. 그러면 요 안에 요거는 전부 요거의 법칙에 따른다. 그 다음에 1년 운도 어떻게 되죠? 요 요 해운이나 요 월인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 대운에서 시신기신을 결정한다. 그리고 여기서 시신기신은 요런 글자들이 나타날 때 이건 전부 시신 요 글자 나타날 때 전부 기신 요렇게 이제 단순하게 결정을 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살을 붙이는 거는 그 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자 집 지을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바닥 공사하고 그 다음에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 세우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세세하게 뭐 붙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사주도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야 됩니다. 단순하게 보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단순하게 보고 그 다음에 상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막 상세하게 하나하나 막 따지고 이러려고 그러면 사주 정말 보기 어렵죠. 간 떨려서 못 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사주를 볼 때는 더 이제 간이 떨리죠. 그래서 저는 뭐 아이고 마 제 이야기는 그만두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사주를 우리는 어쨌든 용기를 내가 단순하게 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따져주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